네 오늘은 사이드 퀘스트 과거의 그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가? 아 요거는 이제 무인지대 유물이 있는 폐허 요거 진행하라고 갔다가 어 버섯같이 생긴 그 붉은 수정이 막고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되서 포기했구요 그거는 영상 찍다가 그냥 패스 하는걸로 에 다음에 템이 갖춰지면 메인 퀘스트 하다보면 진행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거는 메인 퀘스트 하면서 무인지대는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공토로 이동하기 끝 그 감방에 갇힌 애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퀘스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국이 있나요? 아 있네 혈은 그리고 그 감방에 갇힌 애가 보호하여 참는 이 곳은 그 감방에서 이동하게 죽었습니다 그 감방에 갇힌 애가 판매가 있는 곳에 대해 말하자면 그 감방에 갇힌 애가 아니었을 때 쉴럿 홈즈가 되어있었네요 쉴럿 홈즈가 되어있었네요 너먿 홈즈가 되어있었네요 I should be able to follow them with my focus Conover wasn't lying after all 너구리는 절대 도망 못 간다 야 이거 뭐야 아멘 고맙습니다. 한 방만 잘 맞추면 한 방에도 끝낼 수 있는 거를 사냥을 화살로 하기 때문에 주로 샤드를 주는 거 감사감사죠 자 다시 계속 해야죠 아이고 아까워 아니 태그도 안 찍었구만 도망가오른네 어? 다람쥐? 아오 안 보고 잡았어 대충 날리기 야야야야야 추적하느라고 또 네 뭐 은신해서 통과 안 했으니까 그냥 잡고 지나간 걸로 어차피 잡았어야 되는 놈이네요 아하 나이스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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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저거 잡을게 있나? 아, 나이스. 별로야 뭐 좋은 건 안 주네. 깃털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밑으로 내려가? 아, 네. 잘 보이는 장소에요, 진짜?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네. 예, 아, 이거 뭐지? 저기 와. ,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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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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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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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어.. 파랄 많이 떴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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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어떤 인생을 좋은 건가요? 그의 모든 것은共同의 방향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업 나이스 그냥 방신도 쪼가리들이 아니라 더 주둔지를 틀고 있어요 레이아드의 시신 찾기 싸우기 있는 시신인 것 같은데? 싸우기 있는 시신인 것 같은데? 네? 오우 대박 아 거의 다 끝. 선을 지나가면 밖에서 바른 light.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인기지에 공격을 내리게 해. 새로운 에ompire 기다려있어. 어, 내가 더 도전한 이 의자로 그리고 그들의 이 새로운 에clips 엠피어 이전에 시작됩니다. 여기가 거치나. 밖에서 바른 light에서. 래야드의 마스크가 칸노버의 인생을 분명히 충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베렌 라이트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칸노버에게 돌아가기? 떨어지는 게 있나? 아 뭐 바로 가기엔 좋겠네요. 없지? 더 없지? 래페를 강하라도 필요 없는데. 어? 아시나? 하하다. 하하. 어,it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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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과거의 그림자 퀘스트... 예, 끝냈습니다. 기술 포인트 2개, 나이스. 예전에 레벨링한 거랑 해가지고... 생존자 쪽을 좀 늘려줄까요? 이런 거 원해. 컨트롤을 허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이드 퀘스트가 다시 열렸네요. 아따... 과거의 그림자니까 이거. 예, 이제는 서부의 그림자. 꽤 깊숙이 들어가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군요. 오,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완전 많이 들어가.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안 하게 될 거 같고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보고... 아, 뭐... 시간은 넉넉한데... 예, 캐롬프 수확품 무한회사. 예, 캐롬프 수확품 무한회사. 호성대 습격을 해야되네요. 아하... 거기가 꽤 되는데... 여기로 호성대 습격으로 갈까요? 그러면... 여기로 호성대 습격으로 갈까요? 바로 이동하도록 하죠. 저장 한번 하고... 쭉 여기니까... 지금 여기까지 뵙겨볼까요? 아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은 뭐 주변 살피지 않고 바로 직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어 쟨 뭐냐 사냥이야 나이스 큰 뿔 야생양뼈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좀 더 왔어도 됐나 또 사냥이야? 어디서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오 사냥 대상 태그 네 헤드샷 날리면 한 방인데 아 못 맞췄네 아 거리가 벌어졌었나봐요 네 머리 갔다 포기 네 호송대 빨리 잡아야지 뭐하는 짓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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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확률이 필요해. 공약을 읽어주세요. 셀러오크들이 일반적으로 운행을 사용해요. 라란드가 플레이팅을 하고 싶어요. 제 캠프에서 기다려야 해요. 도로로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도로로에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딜 도셔? 어 길에 함정을 설치하기 그냥 불 지피고 저장도 할까요? 저장 시간도 꽤 12시간 37분 꽤 했네요 이제 휴식을 하라고 하니까 휴식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러언스의 계약이 말하자면 그들이 공간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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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know I can make the perfect armor. I can just use the right parts. I can just use the right parts. Hey, not yet. Well, that's okay. I should get going. Be careful out there. Yeah, these are now... Other quests have opened. Scavenger! Come on! I'll just finish this all. This map is a good one. 일단은... 퀘스트에서... 경보하우트는 어디야? 오잉? 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런거... 아... 멋있어요 아주... 아름답다고 나올까? 아... 빠르게 해결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브캐도 퀘스트 위주로 중간에 뭔가가 있긴 하겠지만... 네... 아까 왔던 곳이잖아 근데... 많이 있었는데... 아, 그런데... 아... 잘한다 이스라엘 아! 아 어 damage 오 오 오 오우 이것만 더 필요해 저기 있네 퀘스트 때문이라 그런지 아까 보이던 짤짤의 애들은 없네요 아 바로 쉽게 클리어 오히려 이득을 본 장사라고나 할까 점프 안되어 점프? 답답하다 점프 어 뭐 밟아 죽였는데 뭐 아이템 떨궜어 뭐야 어구리 자 경보한테나 말고 그 다음 퀘스트 아 일단 경보한테나 먼저 갖다주러 가죠 퀘스트가 꼬일수도 있는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뭐 그런 경우는 한두번 당했어야지 아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봅시다 아 조금 밖에 안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아니 아니 지금 급해 아 자 2000포인트 그 다음 스캐빈저 퀘스트 사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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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괜찮은데.. 뭐 아무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헤이 죽지 않아도 될 뿐에서 죽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헤이 죽구만 여기. 해헤이 죽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헤이 죽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짜지고 바로 나왔네 저놈들도 탑에서 잡아야지 나왔네 이 새끼야 잠만요 음 좋아 자 어디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 뭐지 많이 쏴 어 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주무시고 어 저기 아 하달 겁났었네 어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거의 녹화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는 다음부터 다시 죽음의 문인가 메인 퀘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템을 모았으니까 다시 이거 전에 뒤지지 않았나? 퀘스트 완료하러 가도록 하죠. 음? 쟤 뭐야? 아 자 저장 한번 하고 혹시 모르니까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he hunter is well earned. Here's your payment. Looks like you've got everything you need to make your armor now. Actually, our scouts spotted a fanghorn near you? Yeah, this... ...spue fire like a blazing forge. What do you think? I'll check the details later. You won't regret it. This guy is still... I should get going. Good luck finding that... I promise! There's a fanghorn... There's a lot of stuff there. Oh... I have to catch the area here. I wanted to finish the cast and hit it. 아, 시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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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시인 트렉스 펜홍을 찾고 싶어요 아니 제드로 왜 여기까지 오고 난리야 쟤네들의 방해때문에 행운을 못찾네요 서브퀘스트 계속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서브퀘스트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메인은 다음에 무조건 메인으로 죽음의 문 가는 메인퀘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깐요 일로 가는건 금방이겠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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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